유료회환을 위한 아이템을 공개합니다. 장난감 소재로 디자인을 해보았는데요. 자동차, 세발자전거, 열기구, 비행기를 선택했어요. 하늘 위에 구름 장난감이 두둥실 떠다니는 모습을 연상하며 장식을 했답니다. 초안 작업에는 장난감을 만들어 장식했구요. 마지막 최종화는 하늘, 구름, 무지개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 무지개 컬러를 각각의 장난감으로 제작했고 구름 느낌을 살리기 위해 세발자전거와 자동차 바퀴를 화이트 컬러로 교체했어요. 동화같은 스토리가 담긴 숫자컬럼을 디자인했답니다. 장난감 각각의 아이템을 만드는 방법과 숫자컬럼의 장난감을 안정적으로 장식하는 과정이 궁금하다면 벌룬트렌드TV 유료회환 가입해주세요. 벌룬트렌드TV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이 업로드됩니다.